굴 사진도 사진도 보라 사진도 굴 사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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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왕소금으로 이렇게 시켜줘야 돼. 그래가지고 물로 헹구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네. 시커먼 물이 나오지. 굴 향이 아주 진하네. 이거 싱싱한 물을 어디서 사왔어? 청량리스. 영동시장? 영동시장? 응. 이렇게 싱싱해. 이걸로 뭐 하려고 씻어서? 무속처럼 생채. 이걸 넣고 하면 맛있어. 아, 굴을? 물을 체를 썰어서 생채처럼 굴 넣고. 그럼 맛있잖아. 싱싱하네. 진짜 향이 좋다. 아주 싱싱하지? 이렇게 씻어서 물을 좀 빼고. 그동안에 이제 무고 싶어요. 무채를 썰어. 칼로? 체칼로 해도 되는데? 그냥 이거 썰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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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지. 응. 무채가지고. 젖국 넣고. 아, 멸치액죠? 그리고 매실. 음. 매실. 매실을 작은 잔으로 넣는구나. 음. 그리고 생강. 음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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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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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소금에 안절리고 하는구나. 음. 고춧가루를 해보고 또 넣어야 되니까. 양을 다가면서. 으응. 으음. ect. 고춧가루. último 아스탕. 육 Pass. 이 않았다. 이 됐어? 이거 이거 해야해. definitions. 물기를 빼 놓은 굴을. 음. 응. 숯가루. barc. 오 Kristurę. 퓨물rup. 고춧가루 먼저 파 넣어야지 고춧가루도 안 넣어도 돼 간 좀 보고 꽤 넣어야지 고춧가루 간이 딱 맞아? 한 번에 또 맞췄네 아주 맛있네 굴이 싱싱해가지고 침 dire 굴이 진짜 싱싱하다 향이 좋네 이렇게 됐어. 이래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거야? 이거는 이제 식초 그런 거 안 들어갔으니까 거슥을 참기름을 살짝 쳐줘. 식초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오래 두고는 안 먹으니까. 이제 양념 다 들어간 거야. 이건 돼지고기를 삶아서 같이 먹어도 맛있겠네. 그래도 맛있지. 삼아. 삼아. 이거 하고. 어떠 맛있겠다. 이제 담으볼까? 접시에? 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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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좋네. 밥맛이 땡기겠네. 음. 음. 냄새가 좋네. 밥맛이 땡기겠네. 음. 음. 맛있겠다. 음. 맛있겠다. 음. 아주 맛있어. 음. 밥 좀 먹겠네. 통으로 하나 해가지고. 음. 골향이 이렇게 너무 좋아. 골향이? 응. 흠